2월의 암송 9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상관 말씀은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또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호랩산 기숙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세가 서 있는 그 광야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하고 머무르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격 조건으로 첫째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인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밥 한 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였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위선적인 자, 진실하지 않은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과 위선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웃에게도 악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되 특별히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자신의 비판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와를 경애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와를 경애하는 자의 특징은 여와를 경애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대하는 것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을 존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존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원한 것은 비록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갚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한 것 한두 가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을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재많은 저희들을 주의 장막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복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람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